안녕하세요 레독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레독 컴퓨터가 추천하는 80만원대 PC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못보신 분들은 영상을 먼저 확인해주세요 여기 위에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소개해드린 80만원대 PC의 게임 성능이 도대체 어느정도나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바로 게임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리그오브레전드의 게임 옵션은 모두 매우 높음으로 세팅했으며 한타 때도 평균 205프레임 정도 나왔어요 배틀그라운드의 게임 옵션은 국민 옵션의 렌더 120%로 세팅했어요 평균 130프레임 정도 나오네요 오버워치의 게임 옵션은 매우 높음으로 세팅했으며 렌더링 스케일은 100%입니다 평균 프레임은 160정도 유지되네요 디비전2의 게임 옵션은 가장 높음으로 세팅하고 다이렉트 엑스 12도 켜놓고 플레이를 했는데 평균 60프레임을 유지하네요 배틀필드 5의 게임 옵션은 최고로 세팅을 하고 다이렉트 엑스 12도 켜놓은 상태에서 평균 68프레임 정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레도 컴퓨터가 추천드리는 80만원대 PC의 게임 성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의 성능이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테스트하면서 느낀 점은 게임용으로 가격대비 성능이 아주 뛰어난 구성이라는 점이구요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견적에 들어간 메인보드가 A320 제품이라 램 오버는 가능하지만 PBO라던지 오버클럭 기능은 지원을 안하니까 15,000원 정도만 더 투자하셔서 B450 보드로 변경하시면 라이젠 5 3600 CPU를 PBO도 빵빵 터뜨리면서 약간 더 좋은 성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거에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